틱톡에 이어 위채까지 기습 제재를 단행하는 등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 대리기는 중국 내 다른 기업들로도 확대될 거란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미국이 틱톡에 이어 위채까지 기습 제재를 단행하면서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채세 모회사인 텐센트 전체가 미국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텐센트 주가는 연일 하락하며 10일 3% 넘게 하락해 고점 대비 시가총액이 60조 원 날아갔습니다. 문제는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텐센트 거래가 금지된다면 그 피해는 상당하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텐센트 거래를 금지하면 미국 게임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텐센트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든 미국 회사 에픽게임즈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 지분도 100%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의 게임 회사뿐 아니라 테슬라와 스포티파이를 비롯해 많은 IT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국내 기업에도 적지 않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와 넷마블의 주요 주주임을 비롯해 여러 국내 게임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도 활발합니다. 미국이 중국 IT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대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이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정책 강도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게임 뿐만 아니라 많은 IT 관련 서비스 산업을 영위해 왔는데, 이것도 분명히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미국이 위챗에 멈추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나 통신사까지 미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